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미술거리 다다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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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악 다다다 다다다 다르게 우와 나 누워져있어 나도 알맘둔거야 내가 더 크지도 시원이가 문박지로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안 돼 어 별이 있다 별도 볼 수 있어 하은이 누나 별 안 보여? 별 엄청 큰 거 봤어 브랜드는 은박지로 뭘 상상했어? 피노키오야 거짓말하면 더 길어져 솔직히 말하면 다시 얼레벨도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도 돼 래 래 래 래 검3마리가 한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내신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쑥으쑥 저런다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은박지 하원아 시원아 은박지로 뭐 만들지 정했어? 뭘 만들까? 이걸로 뭐 만들지 이걸로 뭘 만들고 왔을까 하원이누나 하원이누나는 뭐 만들거야? 음 눈사람 어떨까 눈사람은 가리로 오려서 작은 뿅뿅이로 이렇게 눈을 붙이면 되잖아 이거 펼쳐서 찢어가지고 너는 뭐 만들거야? 나는 대왕 잠자리 만들거야 대왕 잠자리 엄청 크겠다 하원이는 눈사람 쇼왕이는 대왕 잠자리 빨리 보고싶다 하원이가 나다다 나다다 다르게 다르게 만들기 하원아 그건 뭐야? 이거는 몸통이고 얼굴은 조금 작게 만들거야 이제 눈붙여야지 우와! 코 길어졌다 이제 보라색 목도리 이렇게 단추 붙여야지 이렇게 이렇게 보라 붙이고 머리까지 만들면 내 눈사람 완성되겠네 내 눈사람 완성! 내가 만든 엄마 눈사람이랑 아기 눈사람은 아무리 더워도 높지 않아 자 이제 시완이 차례다 큰 잠자리 만들어볼까? 뭐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에 꼬리에 뾰룩한 거 만들고 있어 지금 여기에 꼬리에 뾰룩한 거 만들고 있어 시완아 시완아, 그건 뭐야? 이거 비 잠자리가 밤이 될 때 깜깜할 때 무서울까봐 이거를 달아주는 거예요 우와 시완이 잠자리 우와 시완이 잠자리는 아무리 어두워도 무섭지 않겠다 시완이 잠자리 됐다 시완이 잠자리 내 대왕 잠자리 완성! 수완아 수완아 네, 대왕 잠자리는 캄캄한 밤에도 날 수 있어 눈사람이랑 대왕 잠자리 보러 가볼까? 응 시완아 시완아 시완이 가짜 만든 거 소개해줘 이거는 엄마는 사람이고 이거는 아기는 사람이야 안녕 눈사람아 안녕 대왕잠자리 우리 친구와자 눈사람아 그래 대왕잠자리 그럼 우리 놀까 그래 자 이제 여행가자 그래 바깥장도 챙겨가자 다다다 다다다 다르게 다르게 놀기 오늘 다 재밌었다 그치? 응 다다다 좋아 가자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미술 놀이 다가가 다르게 놀기 다다다다 아 다르게 애호박 곧 아름다워 아름다워 달걀판이 날아왔어요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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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이게 아고 이처럼 생겼어 무서워 하은이는 무슨 상상을 했어? 컴퓨터랑 노크북이랑 또 게임기가 생각났어 여기는 게임 조절하는데 이거는 게임기 닫을 때 이렇게 닫는데요 작은 자동차 작은 사람들 많이 탈 수 있고 로기도 탈 수 있고 로기도 탈 수 있어 하은이가 달걀판으로 다 같이 노는 방법을 생각해냈대 고민아 우리 이걸로 엄청 긴 뱀 만들어볼까? 그래 뱀 아저씨가 가고 있어 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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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하기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쑥쑥 자라 그럼 뱀 밥을 더 만들자 아다 브랜드니게 우와 뱀 쑥쑥 크겠다 이제 만들기 하러 가자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달걀판 뭐 만들지? 시원아 너는 뭐 만들지? 나는 거북선 만들거야 거북선은 어떻게 만드는데? 이거 두개 붙여가지고 얼굴도 만들어가지고 만들라고 바울이 누나 뭐 만들거야? 컴퓨터 만들까?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려고? 컴퓨터는 여기 화면을 만들어서 조종하는 스티커를 붙일거야 우와 가은이 누나 멋있겠다 그치? 가은이 누나 우리 이제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지금 거북선 몸통 붙여주고 있는 중이야 이쑤시개가 너무 잘 들어가서 테이프로 고정시켜주는 거야 거북선 가시 완성 거북선 얼굴 이게 만들거야 거북선 얼굴 이게 만들거야 거북선 이빨이 정말 무시무시한데 거북선 이빨이 정말 무시무시한데 거북선 이빨은 불가오나 바악 바악 지금 노를 만들고 있어 다 만들었다 우와 달려다 페이 뼈럭 뼈럭 내 거북선을 바다에서 제일 강해 이번엔 하은이 차례 이렇게 이렇게 하은아 지금 뭐 만들어? 여기 화면을 붙여서 그림 그릴 때 잘 안보이니까 아, 여기 위에 그림 그릴려고. 하은이 컴퓨터 정말 멋지겠다. 빨리 보고 싶다. 여기는 모니터고 이거는 좌판이야.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예쁘게 만들 거야. 그래, 이게 좋겠다. 하은아, 그건 뭐야? 꼬불꼬불 꼬아서 충전기를 만들었어. 나 마우스도 만들어서 컴퓨터에 연결해야지. 타만 들어갔다. 와아아! 내 컴퓨터 모니터는 반짝반짝 별이 많아서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 우와 멋진 작품 완성 우와 이제 재밌게 놀자 내 컴퓨터랑 시완이 거북선은 연결되어 있어 내가 조종하는 대로 시완이 거북선은 움직여 음이 엄마 내려주십시오 거북선 출동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뒤로 북탕 발사 빠바바바바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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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zana 오늘 딱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좋아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물기 미세돌이 따 따 따 오빠는요, 뾰뾰 과일사기가 따라왔어요 과일사기가 따라왔어요 와우 우와 우와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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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우리가 제일 많아 우리 장사야 음 향기가 좋아 다다다 다다다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기 음 향기가 좋아 시원아 그건 뭐야? 시원아 나 만두 먹겠어 나 부메랑도 날릴 수 있어 우와 과일사개가 부메랑이 됐네 얘들아 더 힘차게 날려봐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다르게 만들기 Oxford 오늘의 물건 손님 과일사개 달러 그거 디자인 privilegi 이요 chodzi NBC 바르게 상상하니 브랜든 우리 이걸로 재민이가 한번 넌 사자 만들어보고 나는 꽃 만들어보는 거 어때? 좋아 알겠어 이거 갖고 입 만들 거야 그래? 브랜든 사자랑 봄이 꽃 지대된다 궁금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잡는 게 없으면 자꾸 이렇게 떨어지잖아 봄이랑 지금 뭐 만들어? 이거는 꽃 줄기인데 꽃 풀로 묻히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걸 묻혀서 사용하는 거야 이걸 자꾸 안 돼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게 내 꽃은 눈도 있어 귀엽지 우와 보민이 꽃 정말 귀엽다 보민아 막대기는 왜 붙여? 꽃이랑 막대기랑 합체하면 들고 나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확체할 수 있어 테이프로 묻혀야지 아이쿠이 오잉 그러게 그래 누나 이 우리 우리 다 만들었다 꽃 아래에 달린 건 뭐야?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 꽃도 어디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꿀 먹으러 우와 보민이 꽃은 어디든 꿀 먹으러 갈 수 있겠다 내 꽃은 가래가 달려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어 이제 브랜든 차례 이거 갖고 사자 몸통 만들 수 있겠다 테프로 붙여야지 브랜든 지금 뭐 붙이는 거야? 나 지금 살짝 머리나 몸통이나 붙여고 있어 나 사자 꼬리 만들고 있어 제 꼬리도 붙여줄 거야 꼬리 다리가 길어서 반으로 질러주는 거야 나 사자 다 만들었어 내 사자는 사냥도 잘고 달래기도 빨라 내 사자는 불처럼 빼는 털이 있어 용감하고 씩씩해 이제 뭐하고 놀 거야? 눈을 보여줘 브랜든 우리 같이 산책할까? 그래 좋아 사자야 내 향기 어때? 냄새 좋아 사자야, 나 오늘 산책 갈까? 그래, 좋아. 사자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오늘 딱 재밌었다, 그치? 응. 따따따.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ITSE가 우리发! 하하하하 ortal journeys 빵야, 뾰아빼아! 병이! 날아왔어요! 이건 뭐지? 나, 뾰아, 내가 잡는 거 잘 어울려 잘해 lk을 좋아하게 너 좋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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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게 이걸로는 악기 병은 다르게 생겼으니까 소리도 달라 병으로 다같이 악기 연주해볼까? 그래 좋아 우와 연주 정말 잘한다 기분이 어때? 연주 소리가 예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행복하고 좋아 이제 병으로 만들기 하자 오늘은 뭘 만들까?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병 다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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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만들기 시원아 뭐 만들거야? 배 배는 어떻게 만들거야? 배를 이렇게 페이퍼로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 누나 그리고 깃발도 달고 포탄도 달면 되잖아 하은이 너는 뭐 만들거야? 배도 만들거고 배에 타있는 사람도 만들거고 수영하는 사람도 만들거야 재밌겠다 너랑 같이 놀고 싶어서 배를 만들고 싶어 누나 그럼 우리 이게 배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건들자 와우 얘 다르 다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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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다르 배 밑에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야 깃발도 만들 거고 대포도 만들 거야 시완아 배에 대포는 왜 다른 거야 나쁜 사람 나타날 때 무지르게 미사일이나 대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배가 자기 배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높은 깃발을 달아놓는 거야 시완이의 멋진 배 완성 내가 만든 배는 어떤 해적선도 물이 켤 수 있기덩 이번엔 하은이 차례 하은이는 지금 못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4명씩 4명은 수영하는 사람이고 또 4명은 운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태울 배를 만들 거야 여기다가 붙이고 비 responded! 갤도를 한 걸 띄고 찐도 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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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د 부들 아, 하은이가 배에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주는구나. 깍끄리, 깍끄리. 다 만들었다! 하은이의 멋진 배 완성! 우리 가족들은 다 같이 신나는 세계여행을 떠날 거야. 출발! 우와, 바다다! 우와! 그럼 이제 배를 한번 뛰어볼까? 그래! 우리 이탈리아 가자. 그래! 우리 프랑스도 가보자. 그래! 희적순이 나타났어! 살려줘! 누가 좀 살려달란 말이여? 내가 Science 줄게요. 이야, 공격자! 빠바바바밤하면서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샵, 빠바바바밤샵. 물을 났다! 걸어. 오늘 딱 재밌었다, 그치? 응! 따따따! 잘한다! 안녕! 다르게 상상하기 다르게 만들기 다르게 놀기 흰색 놀이 다다다 흰색 놀이 빵야! 뾰뾰! 양말이 날아왔어요! 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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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핑크색 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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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 다르게 상상하기 으응! 으응! 양말이 병아리 같아! 다 보민아 응! 이거 뭐 같아? 문화 같아! 난 강아지 귀 같은데? 캬! 나는 양말로 뱀을 만들었어! 양말 사세요! 양말 사세요! 양말 사세요! 양말 사세요! 양말 사세요! 양말 모든 양말이 다 있음이가 양말 사세요! 양말 사세요! 나 불도 소용없었어요! 아주 단단한 얼음이니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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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을 깨는 풀 풀에 얼음을 깨는 풀이에 난 우지게임이다 어른이 파사 불의 힘 전기 힘이 다 타고 있어 어른이 힘 파사 미트의 힘 발사 우지게임 독사 난 몸을 골 우지게 힘 우와 양말에 정말 여러 가지 힘이 많아 힘이 있네? 이제 만들기 하러 갈까? 다르게 만들기 오늘의 물건 손님 양말 양말 모두가 위에 갖고 다르게 만들기 브랜든, 넌 뭐 만들 거야? 뭐 만들 거야. 너는 왜 용을 만들 거야? 하늘에 날고 싶어서. 나는 애벌레 만들 거야. 왜 애벌레 만들 거야? 애벌레는 꺼불꺼불 다니잖아. 그래서 애벌레를 만들 거야. 우리 이제 만들어볼까? 그래, 좋아. 다르기,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만들기! 공은 양말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눈을 붙여줄 거야. 우와, 보민아, 어떻게 공을 넣을 생각을 했어? 애벌레는 뚱뚱하니까 양말 안에다가 공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이제 애벌레 집을 만들 차려요. 와, 보민이 애벌레는 집도 있구나 좋겠다 보민아, 그건 뭐야? 애벌레의 집을 꾸며주고 있어 색종이를 잘라서 여기만큼 이렇게 묻혀줄 거야 잔도 자야 되니까 집이 필요해 보민이 애벌레는 발이 많아서 어디든 갈 수 있겠다 내 애벌레는 따뜻한 종국집에서 겨울에 보내 이제 브랜든 차례 브랜든, 지금 뭐 만드는 거야? 컵 속에 양말을 집어넣어서 욕 만들어 롤 꼬리가 길어야지 잘 날 수 있어. 롱은 날개가 없으면 못 내리니까 날개 붙여줬어. 다 만들었다! 도망친 날개는 물개심이야. 내 용은 엄청 버릴지롱. 와, 만들기 다했다. 보민이의 애벌레랑 브랜드네 용이랑 이제 같이 놀까? 아, 이제 다리 아파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애벌레야, 안녕. 안녕. 내가 태워줄까? 그래. 그럼 내 동에 타. 알겠어. 날개를 잡아야지 날개를 쭉 다닐거야. 오늘 딱 재밌었다, 그치? 응. 따, 따, 따. 헤헤헤헤헤헤. 차고! 삐약삐약 빵야빰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빰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